그 마커 10점 남았어? 오우 좋아요 최근에 뭐 벼락이라도 맞다니요 하다보니 또 약간 카카오킹 가자 범플랭키 어우 좋아요 순방 10번 하면 60만원? 어우 가야지 가야지 팔렌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스 갈게요 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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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범스입니다 장인 덕에 메시센 다이아 1에서 덕이네요 차근차근 영상 안 봐야 되겠습니다 대깨하다 대갈통 깨지겠습니다 이 양반아 내가 대깨를 강요했어 그냥 보고 즐기라고 보고 즐기라고 누가 보면 내가 뭐 그냥 강요한 줄 알겠어 오늘 또 전적이 괜찮겠네 이 마시야 이 마시야 이 마시야 이 마시야 범조 3개? 싸코 찾아서 바로 7범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장인 커피 하나 더 드시고 영상도 아잇 감사합니다 커피 하나 커피 하나 커피까지 감사합니다 싸코야 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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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때 야이 쓰레기야 아이고 근선님 만원은 감사한데 샤코가 어디 갔지 아잇 감사합니다 아잇 감사합니다 화가 나네요 세상이 날 얻고 하는 지경이야 솔직히 사코 아씨 아 진짜 이거 지는 거 개오버 아니냐고 아니 아니 사코가 왜 안 나와 아잇 아잇 게임하기 싫다 아 존나 하기 싫어 그냥 돈 막둬야지 꼬라박아야지 와 진짜 짝이 싫다 아니 나 브라움 이성을 바랬어? 내가 뭐 아칼리 말했어 샤코 이성을 바란 게 아니고 한 장이잖아 자고 올게요 아이고 XGC님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10만원 후원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XGC님 일단 라임피 인데건데 아이고 XGC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10만원 후원을 또 아칼리를 놓쳤다고? 안 떴어 아칼리 안나와도 돼 이거 망한판이야 어차피 안정성은 가인이긴 해 사실 그니까 여기를 아칼리로 하면 그냥 자근방 7범죄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암살이 되고 파리그를 하나 넣어주면 게임 조합이 끝이긴 하네 이암만 써도 셀 줄 몰랐다고는 하냐 근데 7범죄 탱킹형 말 안되지 않나? 그쵸? 어 투표 참총 써야지 생각해보니까 삐롱이형은 사실 죽는 게 맞았어 왜냐면은 그 리롤이 너무 망했어 처음에 리롤 친 거 봤거든요 제가 아칼리보다 샤코가 진짜 범죄자 중의 범죄자야 너무 심해 안나오는 게 그쵸? 아니 피롱이형은 4레벨에 리롤 친 거고 나는 7레벨에 쳤잖아 와 아 일단 벨트 사용 뺏어볼게요 와 돈이 진짜 너무 없다 더 세게 갈 수도 있고 유감사를 7범죄 할게요 그리고 그냥 7레벨 말고 연승 깨지던 말고는 8레벨 가서 롤 치는 게 적당했으면 괜찮은데 7범죄 조직은 나오면 거의 안 지는 조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덱 파워를 아니까 자꾸 딱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확률상 3레벨에 10원을 돌렸는데 일라오이가 안 나오는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었어 그냥 볼 따기 새끼들이 많은 거야 그냥 연승 2영할 때 롤 쳤는데 좀 심하게 안 떴을 뿐이야 심하게 심하게 치기도 했어 근데 심하게 안 든 것 뿐이야 아이코 5도 쳤어 아칼리 적은 돈에 떠주겠죠 이러면 이 쓰레기 자꾸 와 볼때마다 혈압 오르네 그냥 어 몇 명이 덤벼도 당황 믿으라고 핫! 월! 브라움까지 부활 미친부활 부활로 이겼다 인정? 거의 부활 8차선급 어 부활로 이겼다 이거 부활로 이겼다 이거 예토전생 지렸다 이거 안 돼요 아 이 친구가 고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스티 위스퍼가 있어가지고 빡셉니다 하지만 7범 샷호 봐봐 내가 내가 말을 했잖아 지금 내가 메인캐리도 없는 그냥 그런 덱인데 개쎄잖아 이게 이래서 7범죄가 개쎄단 말이야 진짜로 말이 안되잖아 그죠 7범죄 따라하다가 점수 떨어지겠네 하는데 7범죄는 따라할 수가 없어 7범죄는 이렇게 따라할 수가 없어 범죄조직의 상징 두개 잘 못 먹어 이게 말이 안된다고 봐봐 그냥 7범죄 받는 샷호가 각각에 다 따잖아 이게 진짜 말이 안돼 어 딜이 말이 안되는거잖아 그죠 샷호가 5코스트급이야 7범죄 받으니까 쓰레기가 너무 안나왔어 아 왔다 범 왔다 브라는 독박 탱킹해야돼 브라 나오면 안돼 이제부터 덱파워 확 다릅니다 한 장만 찾으면 1등도 볼텍 파워야 이거 아칼리 2섬 대 1섬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진짜와 가짜 차이 가짜 커 탕켄치는 아니지 자식아 카이사? 뭐 어떡할건데 모렐로 2섬 카이사? 뭐 어떡할건데 탕켄치로? 템 먹으면 어떡할건데 어떻게 다리 암살 빼고 탈론 탈익으로 맞고 암살로 사격 강화술사 받는건 별론가요? 너무 별로야 지금 7범죄 조직인데 뭐야 요즘같은 사격애가 판치는 판에 이런 찜통 범죄 조직 보니까 지금 덜 끓는다잖아 진짜 정통 범죄파야 나든 가짜 범죄 조직이랑은 달라 그 사파 사격애 받아가지고 뭐 아칼리에 대전사 주는 달라 그냥 6범 그냥 자이라 궁에 박스치면 그냥 다 죽는거야 그냥 봤지 뭐 어떡할건데 이거 아니 뭐 진 이거 박스치면 어떡할거야 장인넨 뽑 좀 이렇게 해봐요 아이고 XGC님 40만원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 전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삼성 어디갔어 어 뭐야 바로 상담센터 전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이거 인터넷 어디서 썼지 잠시만요 이거 뭐 어디꺼야 이거 나 안 끝나고 오늘 끝나고 바로 전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은이라서 집행자 안통할거 같아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이게 진짜야 아 오케이 오케이 깨달았어 깨달았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까지 질거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만 지고 각성해서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개허가다 치적신가를 만들어 샤코를 정말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 시계태업을 만나잖아요 자이라가 아까 언빵을 냈어 진을 데미지 봐 자이라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 아까 운이 좋았나 균형이 이끄는대로 바로 팔칼리야 이게 이게 칠범죄 몰아죽이 팔칼리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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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칼리야 이게 낭만 칠범죄 유감살이라고 유감살이 되니까 되는거야 지금 칠범죄 몰아죽이까지 있어가지고 치력신가 어떡할건데 이거 안 뚫리잖아 칠범죄자 실드 낭만 그 자체야 범도의 신이야 내가 낭만 그 자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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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